이 콘텐츠는 온웨어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콘텐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추강공을 확인하는 방사선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통해서 추강공 협착증을 1차적으로 의심해 볼 수 있게 됩니다. CT를 보고 계신 것인데요. CT를 통해서 확인하면 뼈가 어느 정도 심하게 자라나 있는지 뚜렷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분은 디스트가 낮아지면서 추강공 쪽으로 뼈가 자라나 있고 추가적으로 인대 및 고령성으로 공간이 좁아지게 된 케이스로 볼 수 있겠습니다. CT만으로는 신경이 어느 정도 눌려있는지 확실하게 알기는 어렵기에 MRI를 추가적으로 촬영하게 됩니다. 추강공을 확인하는 컷의 MRI입니다. 약간은 경사지게 촬영을 하여서 추강공 쪽으로 나가는 신경을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영상입니다. 이를 통해서 추강공 협착증이 어느 정도 심하게 진행되었는지 뚜렷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분의 경우에는 경초 56번의 우측 추강공이 이렇게 꽉 막혀있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한단면에서 보면 신경이 나가는 길목이 꽉 막혀있는 소병 관찰되고 있습니다. 추강공의 바깥으로 많이 진행되면 앞쪽의 혈관을 만날 수도 있기에 이에 대해서는 사전에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6시 방향이 우측 나가는 신경 쪽입니다. 3시 방향이 머리 방향이고, 9시 방향이 다리 방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황색으로 보이는 것이 추강공과 중심관을 같이 덮고 있는 인대이고요. 인대 부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시경용 드릴을 사용해서 추강공의 부위 포인트를 감압해 나가야 합니다. 황색인대가 노출되면 이후로는 빠른 수술 진행을 요하는데요. 수압이 경초 신경을 압박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물론 중력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흘러내려가는 수압과 수액의 출입이 원활하다면 전혀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시술 이후에 혈관들이 많이 자라나 있어서 지혈작업을 RF 장비로 진행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RF 장비를 사용할 때도 방향과 깊이, 장비의 크기 등이 아주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충혈된 눈처럼 주변에 혈관이 자라나 있어서 이를 정리하는 것이 수술에서 중요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혈관들을 정리하고 임대들을 같이 제거하면서 신경을 확실하게 풀어주는 과정입니다. 바깥으로 나가는 신경길이 이렇게 확실하게 풀리면 수술의 최종 모습이 됩니다. 경초 양방향 내시경 수술을 보시는 바와 같이 신경 근처에서 확실하게 작업이 가능하고 신경이 풀리는 것을 제대로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수술 후 MRI에서는 횡단면에서 나가는 신경을 덮고 있던 임대 밑뼈가 제거된 것을 볼 수 있게 되고요. 초강공 MRI에서는 신경 통로가 넓어진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양방향 내시경은 경초협착증에는 빠른 회복과 신경이 확실한 감압이 가능하기에 좋은 수술 방법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